이 제품은 박스형 인라인 이라고 제품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내부에서 다 제작하는 제품이며 실제적으로 이 안에 날개 자체는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가볍고 사류형 어떤 에어 흐름 방향 때문에 이 박스라던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 제품은 배기펜 형식으로서 천장에 매달아서 양쪽으로 배기펜 형식으로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. 특히 건설사 쪽이라던가 어떤 공장 같은데 그 다음에 관공서에 급배기펜으로 많이 적용된 제품입니다. 이 내부는 흡음제가 부착이 돼 있어서 기존에 다른 흡음제와 다르게 소음 쪽으로 저소음형 박스 타입이라고 저희는 통상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.